제이키만을 믿고 세수 예수 히스토리의 세금을 기다리게 해서서 주님의 길을 다가오는 거로 인어리 마리아 주 예수 크리스토인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겠으니 저희의 죄를 빼앗지 마시고 교배의 믿음을 보시어 부모님의 뜻대로 교배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라이다 아멘 내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호환자와 함께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사랑해 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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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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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세를 영하는 동안 성가 179번을 노래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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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아멘 고마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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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163번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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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